조선 풍속화가 기산 김준근,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반에서 전시가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전시 중인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전시 한번 보실까요? 김준근의 생애와 이력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19세기 말 부산, 원산 등의 계양장에서 풍속화를 그려 주로 서양인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풍속화가 한국은 물론 전세계 20여 곳의 박물관에 1500여 점이 남아있고 당시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각종 여행기의 사파로 사용되면서 조선의 풍속을 세계에 널리 알린 화가가 되었다네요. 또 김준근은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서양문학 작품인 털로령경 1895의 사파가로도 활약하였지요. 김준근 풍속화의 특징은 주제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풍속화에는 농사와 잠작하는 모습, 홀리의 모습, 선비들이 기생과 노는 모습 등 18세기 풍속화에서도 보이는 전통적 주제의 그림이 다수 등장합니다. 수공으로 물건을 제작하고 그 물건을 파는 장면 등이 18세기 풍속화에서보다 종류나 수량면에서 확대되고 형벌, 재래, 장례 등 김준근 풍속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공으로 물건을 먼저 FR changingêmes 수공으로 물건을 파는 장fern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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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